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포커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대박입니다. 오늘은 운동 4월 22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부활자리 먼저 주였지만 조지아는 부활출입 이번주입니다. 오늘을 조지아에서는 피해금요일 레드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이라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라는 일이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피해금요일이라고 해서 아주 거룩하게 지낸 날입니다. 부활절 보통 40일 전에는 독실한 오토독스 신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육식에서 나오는 것들을 안 먹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그다음에 마요네즈도 안 먹고 그래서 식물성 마요네즈도 식물성 마요네즈도 먹고 치즈등도 아예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리라고 해서 야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시금치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미트 이런 요리를 섞어서 삶아서 만든 팔리라는 요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파티 조지아에서는 수프라라고 하는 파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주로 4월 초가 되면 제가 13년 동안 있는데 13년 거의 동일하게 부활절을 앞두고는 바람이 심하고 날씨의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또 내일 모레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일기 변화가 심하면서 날씨가 해가 이렇게 좋고 타가도 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일기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제도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겨울이 너무 오래 했습니다. 3월달 중순까지도 눈이 오고 해서 날씨가 안 좋았던 게 지금 이제 완전한 봄날로 들어가면서 들판에 야생화들이 많이 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 공사 중,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거기에 또 이제 간간히 투어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찍어놓기는 영상을 많이 찍어놨는데 지금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일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또 투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여행 오시는 분들도 일일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에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제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서 애속해서 견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지낸 것입니다. 그동안 뭐 투어했던 영상들, 설명하는 영상들 제법 찍어놨는데 조만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쯤에 끝났던 단체팀 소, 물론 인원을 한 열 분이셨지만 그 영상들도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 영상들도 유튜브 영상과 함께해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원래는 다비드가라자와 시그나게 가는 일정인데 오늘 일정은 추일날 무지케타와 주발인 부활절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라 그래서 일정을 바꿔서 오늘은 주발인 무지케타로 가는 일정을 제정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영상들을 조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